인천시 교육청과 전교조 인천지부가 지난 5일 단체협약 본교섭 개회식을 가졌습니다. 개회식엔 도송훈 교육감과 하동협 전교조 인천지부장 등 노사 양측 16명의 교섭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법적 지위를 회복한 전교조 인천지부와 시교육청의 단체 교섭은 지난 2014년 단체협약 이후 6년 만에 재개된 것입니다. 도송훈 교육감은 교육청과 전교조가 교원 근무 여건 개선과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하나된 마음으로 협상하고 타협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